백도라지 씨의 아버님인 백남기 님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식사살수의 가격도 안에서 사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정을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때 저희 아버지는 2015년 74년 시위에 참가 중이시고 종로구청 사거리 쪽에 있는 시위대에 함께 계시다가 경찰의 식사살수에 맞아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계시다가 한 10개월 정도 퇴원하시다가 보완하셨습니다. 김영수 참고인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헌법적으로 해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룰 수 있죠?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헌법 소원을 진행하기 위한 소속요건 혹은 적법요건이라 불려지는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8주 이라는 기본도 정하고 있고 그것을 또 구체화해서 헌법재판소가 8년 5월을 정립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일종의 권리 보호 얘기라고 해서 기본권 침해 상태를 부재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라는 뜻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설령 특정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개인에게 그런 권리구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당혹 그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중요한 헌법적인 헤매의 필요를 통해서 공권력이 헌법을 위반하고 기본권 침해하시고 사전화하기 위해서 심판 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속행해서 심판을 내지는 그런 내외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참고인 이 말 한묘처럼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됐다거나 또는 침해됐던 기본권에 대한 부재 절차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침해 행위가 반복될 당시에 있거나 또는 헌법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을 땐 예외적으로 각하를 시키지 않고 재판 절차를 진행해서 헌법적인 결론을 내리곤 하죠. 네.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그것이 확인된 바 네. 확인된 바 있죠. 사실 그래서 참고인 백도라지 씨의 아버님인 백남기 어르신은 검찰의 직사살수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이미 직사살수가 문제가 돼서 뇌진탕이라든지 각막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청구인이 돼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고 그때 직사살수가 위법하다 또 위헌적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2014년에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에 그런 어떤 2015년 백남기 어르신의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 관련됐던 그 사건의 경우에 헌재 법정 의견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즉 이 정도로 위법하고 극복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만연한 태도로 각하를 했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사살수에 의한 생명침해 사건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후보자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보면은 현재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행위가 행위의 경우에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공권력을 신뢰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각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백남교 의신의 경우에는 처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소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재배되지 않도록 노력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에 그 사건에 변화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문된 사람이 소속에 지적을 했는데 반복 가능성이라고 유의를 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했을 때 형제가 그때 명확하게 이 부분 학교인들 위허리들 신나는 히드람들은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